7, 8년 전혀 방송에 안 나오셨죠? 네, 그러니까 잠깐 몇 년 전에 민종이랑 같이 이렇게 블루 활동 잠깐 했던 거 말고는 한 8년 넘은 것 같은데요. 마지막 드라마 한 게 2004년도를 마지막으로 그만뒀으니까. 그런데 그때가 둘째가 태어났던 해예요. 저는 우선순위니까 가족이 제일 우선이거든요.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둘째를 낳고 나서 다시 활동을 하고 싶어 했고. 그런데 둘 다 활동을 하게 되면 물론 가장 좋은 건 제가 활동할 때 와이프 쉬고 와이프 활동할 때 제가 쉬고 그러면 너무 좋죠. 그런데 방송일이라는 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딱 되지는 않잖아요.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게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열셨다고 들어가는 이게 제일 싫었거든요. 그래서 애들한테는 난 그런 모습, 그런 기억을 주고 싶지 않다.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해라, 나는 안 하겠다. 그런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배우가 되겠다. 아니면 무슨 가수가 되겠다.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왔던 사람이라면 이런 선택은 못했을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제가 처음에 시작도 대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. 그때 저한테 필요한 건 그냥 돈이었어요.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활동을 하면서 잘 되긴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. 항상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과대 포장이 됐는데 이거를 내가 뛰어넘으려면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죠. 그때 요새처럼 대형 기획사가 있어서 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분명히 한계가 있겠다,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었는데 그 한계가 딱 온 게 거의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이런 위기감이 되게 많았어요. 같이 연기하셨던 분, 같이 드라마 하셨던 분들이 그 분야를 계속하면서 계속 더 빛나고 더 발전해 나가잖아요. 마지막 승부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 장동건 씨. 그다음에 또 김민정 씨는 같이 노래도 하셨는데 그럴 때는 어떠세요? 어... 글쎄요.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. 저보다. 그러니까 지금도 동건이도 이렇게 보면 동건이 오히려 우리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민정이도 운동을 예전에 민정이가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. 운동을 정말 무섭도록 해요. 그래서 그런 유지하는 거 보면 아유, 나는 너희들처럼 못하겠다. 그 생각이 딱 들어요. 그리고 지금도 그냥 그 친구들 이제 모셔야 남자의 신사의 품격? 너무 잘 돼서 좋고. 네, 보죠. 그런데 진짜 남자 3개가 그래요? 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.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은 하죠. 만약에 제가 20대 후반, 29살 때 결혼 안 했으면 저는 아직 민정이랑 놀고 있을 거예요. 아, 정말요? 아직까지...